담배를 피게 되면 끝까지 피는 게 없어요. 버렸어요. 그때 병사들이 주워다 피었단 말이에요. 근데 김정은은 그 담배 꽁초를 아무 번도 못 다치게 하는 거예요. 얘는 이상해요. 지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욕한 엄청 개망신을 줬잖아요. 근데 자기네 패밀리 욕한 거는 이한영은 죽였잖아요. 근데 이 푸진모터는 지금 현대학교에서 상당히 대우받고 있어요. 이게 이상하지 않냐면요. 거기로 정상국가 아니잖아요. 또 변기통 갖고 다니잖아요. 아니 아무데도 변기통을 들고 다니잖아요. 이제 방송 열심히 저도 보고 있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좀. 죄송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아우 박사님 감사합니다. 네 네.